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 측의 해명은 2010년 1월에 계좌를 잠깐 운영해달라고 맡겼고 한 5달 진행이 되다가 그 뒤로는 다 끝내버리고 이후에 없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사 기록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2011년, 2012년까지 쭉 이어지면서도 계좌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에 김건희 씨가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그때 윤석열 후보와 캠프 측의 해명은 말씀하신 대로 2010년 1월에 10억이 든 신한 증권 계좌를 넘긴 것은 맞다. 지금 넘겼다는 것을 받은 사람은 구속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모 씨. 그래서 쩐주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 5개월만 맡겼고 그 이후에는 너무 손해가 커서 바로 손절을 하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검찰의 수사 진행 내역을 보면 이 해명가는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일례로 넘겼다는 시점으로부터 한 5개월 뒤인 2010년도 10월달부터 한 5개월 동안 김건희 씨 그 해당 계좌 내역을 봤더니 한 40차례 굉장히 대량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된 사람들이 일당이 구속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 있었다는 그 시점에 김건희 씨 계좌가 활용됐던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의혹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주가를 막 끌어올릴 때 김건희 씨도 연루됐을 걸로 일단 보급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손절을 하고 나왔다는 이후에 계좌가 동원된 그런 흔적이 나오고 있고 그 물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을 했을 때 드러나는 어떤 대량 매집 행위가 이 계좌를 경유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이 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이 공소장에 보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646억 원의 거래가 있었고 1,600만 주가 거래되면서 이게 시세 조정에 이용이 됐다는 게 공소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 중에 김건희 씨 계좌를 스친 부분이 146만 주, 그러니까 50억 원이 넘습니다. 넘는다는 게 지금 검찰의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량 매집 행위가 있었는데 시세 조정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적극적인 방어책을 국민의힘 측에서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봐라, 거래된 내역이 전혀 없지 않냐라고 계좌를 공개를 했었는데 그게 신한은행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거래가 있었던 것은 신한 말고 다른 증권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 1차로는 신한 증권의 계좌가 이용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 중에서 이 계좌가 활용이 됐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김건희 씨 계좌가 또 거래를 하는데 많이 활용됐다는 정황을 지금 검찰이 포착한 걸로 보이고 또 수상하다고 지목되는 대목 중에 하나는 자기 거래,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 자기와 관련해서 계좌 거래를 했다든지 그리고 모자 거래, 그러니까 지금 장모, 최모 씨와 관련해서 본인의 모친이죠. 거래를 했다는 그 정황을 검찰이 확보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자 거래, 자기 거래는 아주 대표적으로 시세 조정 행위를 할 때 좀 동원되는 수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도이치 주가 조작에 열어된 의혹이 짙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새빨간 거짓말로 또다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이 이뤄지던 기간에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증권 계좌들이 동원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더는 진실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결자 해제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부가 직접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퇴해야 합니다. 검찰도 지체 없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모 씨가 김건희 씨의 계좌를 빌려다가 주식 거래를 하다가 다 손실을 크게 입은 것은 다 입증이 되지 않느냐. 그 나머지 기간의 문제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입증을 해야겠죠? 네, 아마 해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국면에는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손해가 났기 때문에 시세 조정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게 또 주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일부 계좌를 공개한 내역이 이미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 계좌,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랑 매도할 때 정말로 어떤 차익을 남기지 않았는지는 이 전 계좌를 사실 공개하면 금세 의혹은 해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좌를 오픈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또 지금 공소장에 아예 김건희 씨 이름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논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관계자들이 기소가 될 때까지 김건희 씨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작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서 아마 소환 일정을 계속해서 검찰은 조율하려고 할 겁니다. 자료만 계속 제출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건지 대선 국면이어서 직접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가 중요하기도 한데 소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이게 통상적으로 대선 시계와 무관하게 사건에만 집중해서 본다면 주요 또 참고인 지위에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고발해서 피해자 신분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공백으로 수사기관은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당들이 기소가 됐고 이런 주가 조작에 최소한 김건희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측면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이런 대량 내집 행위가 있으면 해당 증권사의 준법 감시인이 명의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이재명 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